미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속에 운전면허증을 추가해 사용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시행됩니다. 아이폰을 기반으로 하는 이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먼저 애리조나주가 도입했습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람은 애리조나 피닉스의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서 미교통안전청의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 디지털 신분증을 추가하려면 월렛 앱을 열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운전면허증 또는 아이디를 선택한 다음 화면의 지시에 따라 셀카로 자신의 얼굴 정면을 촬영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아이디의 개인정보는 애플과 공유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아이디의 스크린샵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하와이, 조지아, 메릴랜드와 코네티컷, 유타, 콜로라도, 오하이오주 등으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아이디 추가는 아이폰 8 이상 또는 애플워치 시리즈 4 이상에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에는 이용자의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이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의 교통건문대나 술집 등에서 요구하는 신분증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공항 검색대 앞에 도착하면 디지털 아이디를 리더기 근처에 터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아이폰을 통한 얼굴 스캔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TSA와 아이디 정보를 공유해도 되는지 메시지가 뜨면 승인하면 됩니다. 개인 인증 후 TSA의 아이디 리더기가 사진을 촬영해 아이디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현금, 항공권, 자동차키, 영화관표,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을 보관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이처럼 실물 신분증, 신용카드를 디지털 버전으로 대체하려는 애플의 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실생활의 유용함이 증명되면 곧 아이폰뿐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으로 일부 주뿐이 아닌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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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